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맞은 종로구 보건소에 의료진을 협박하는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가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바꿔치기에 접종했다는 글과 간호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떠돌았는데요. 또한 종로구청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인 백신 접종이 느린 아시아가 경제 회복 기회를 낭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에 코로나 방역의 모델로 꼽혔던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결국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신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협박은 공동체의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제발 기억해 주시고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또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금융위원회 홍성기 과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는 게 6대 판매 규제죠?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6대 판매 규제라고 하는 게 금융상품 판매 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규제인데요.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 두 번째는 적정성 원칙, 세 번째는 설명 의무, 네 번째는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다섯 번째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과장 광고 등 광고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단어들만 들어도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좀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지 저희가 자세히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더 강화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권리들이 주어졌나요, 새롭게?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전에 없던 소비자에 주어지는 권리가 몇 개 신설이 됐는데요. 먼저 청약 철회권, 그다음에 위법 계약 해지권, 그다음에 자료 요구권이 있는데요.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 청약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했던 원본 대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보험의 대부분이 해당되고요. 다만 투자 상품은 일부만 해당되는데 주로 고난도 펀드나 일임 상품이나 신탁 상품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혹해서 상품을 들었는데 취소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14일, 15일 투자성은 한 7일 정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새롭게? 그렇죠. 대출은 14일, 보험은 15일, 그다음에 투자 상품은 7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법 계약 해지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네, 소비자가 판매자가 판매 규제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적합성, 적정성 등 여기 6가지 판매 규제 중에서 광고 빼놓고 나머지 5가지 판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때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지 5년 이내 기간에서 그 위법 사항을 인식한 지 1년 이내 범위에서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때 판매자는 계약 해지에 따라 다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이와 같은 비용을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셨던 건 6가지 판매 규제를 금융판매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1년 안에는 위법 계약 해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계약 이후에는 5년까지 범위를 주는데 자기가 위법 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 알았던 날로부터. 알았던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렇지만 계약 시작부터 5년 안에 해야 되고요? 네, 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권은 어떤 겁니까?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증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소비자 그런 자료들이 대개는 다 금융회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회사한테 자신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권리로 돼서 금융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자료 열람을 허용을 해야 합니다. 네, 사실은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는 권리로 명명했기 때문에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 권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전제 조건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게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설명 의무를 입안한 경우, 설명 의무라는 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먼저 사려고 자기가 청약을 요청할 때 이때 금융상품에 관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때는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됩니다. 판매자 쪽으로? 네,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지 소비자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6대 판매 기준 중에서 적합성의 원칙에 해당되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손실 감수 능력, 대출 상품이라면 대출 상원 능력, 이런 능력에 적합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자가 권유할 때 부과되는 원칙입니다. 이런 손실 감수 능력에는 투자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재산 상황, 투자했던 경험, 연령,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이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판단 기준인 손실 감수 능력이라는 게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다를 수 있고 연령이나 투자 경험이 달라질 수 있고.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고 투자를 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돈도 모으고 용기도 생기고 투자 경험이 쌓이면 투자 성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60장이 넘는 상품 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매번 제공해야 되고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거? 네, 결론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이 얘기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업무도 많이 하고 디지털로 간편화되는데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좀 다소 오해가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설명 의무라고 설명을 설명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서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방식은 비단 서면으로 교부한 나주적인 방식 외에도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표시라고 해서 앱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도 반드시 녹취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명, 전자서명이라는 게 우리가 비대면 할 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서명이나 전자서명, 그다음에 날인, 여러 방식의 하나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달라진 제도도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분쟁조정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합의를 일단은 공고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만약에 30일 내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0일 내 조정안을 작성을 해서 작성된 것을 갖고 수락해 주세요라고 수락 공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되는 거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분쟁조정을 하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를 해버리면 분쟁조정이 중단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방지하는 장치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이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정 이탈 금지 제도라는 건데요. 그거는 일반 소비자의 소액분쟁, 2천만 원 이하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액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재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분쟁조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이라든가 심의위원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할 때 금감원장이 관계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회 2배수 이상을 추천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전체가 35명인데 그중에서 통상 하나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이 보통 6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 사람들 지명을 할 때 소비자 단체하고 금융화권 단체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이 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동수로 같은 숫자로 지명하도록 각각 한 명 이상 같은 숫자로 지명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분쟁당사자가 현재는 조정위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석허가자를 폐지했습니다. 아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쟁당사자가 내가 가서 좀 직접 얘기하겠다. 그럼 예전에는 허가였지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우리 홍성규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아직 이 범위 적용이 안 되죠?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언제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따로 법률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따르면 이런 상호금융, 다른 농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각각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여타의 상호금융조합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금소법에 있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완료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서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지금 말한 이 기관들이 금소법 적용이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도입될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청약철회권 또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때 투자 손실은 보상 안 되죠? 투자 손실은 그렇죠.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청약철회권이라는 게 있고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서로 잘 혼동을 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청약철회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상품을 다시 사계로 했다가 물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정기간 내에. 그러니까 14일, 15일이나 7일 이내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투자성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게 투자성 상품은 자기가 펀드를 찾다가 나중에 펀드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철회를 하는 이런 도덕조회의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성 상품의 철회권 적용 대상은 철회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에 국한시켜서 한정을 합니다. 아,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상품은? 그리고 다른 보험이나 대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합니다. 청약철회권을. 그다음에 위법계약 해지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한 위반한 그런 경우에 이런 위법계약이라고 봐서 그거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시로 소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례효입니다. 앞으로의 장례 발생하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지하기까지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고 그 부분은 따로 소송을 통해서 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약철회권 남용으로 금융회사가 입는 피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같은 상품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한 달 내에 두 번 이상 계약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거래상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더라도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청약 철회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그러시면 안 되죠. 소비자를 권리 보호해 주겠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었는데 그 법 악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생명제 청취자분들은 안 하실 거로 믿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위법 계약 해지 요구를 인정을 하면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나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위법 계약 해지권을 주장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통상 위법 계약 해지할 때 앞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제재를 받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이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면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좀 쉽게 해지가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만 이런 금융당국이나 법원의 위법 판단이 없어도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걸 과연 쉽게 받아두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자기도 거래할 때 충분히 거래와 관련한 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자기도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챙겨놓고 주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증빙을 해서. 다만 이제 이러한 측면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하위 규정이나 검사 제재 등을 통해서 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됐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여러 개 도입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 사실 때 본인들이 주의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